영진 그린식품 영진 그린식품은 1978년 탈수천일염 생산으로 소금 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금업계 최초의 ISO 90001 품질인증, 우량기술기업 선정, 100대 무스트커 제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은 고품질 소금이라는 열매로 탄생, CJ를 비롯한 여러 대형 유통업체로의 납품 및 PB 상품 개발에까지 당당히 함께하고 있으며, 꾸준한 수출 확대로 해외에도 우리 소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진 그린식품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전라남도 신안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세계적인 생태보고로 인정받은 청정 무공의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눈부신 고장 신안. 사람과 자연, 그리고 역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바로 영진 그린식품의 소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4만 3천여 평에 달하는 자가 천일염전과 우수시설에 집약된 생산현장, 거기에 까다로운 원료 선정과 철저한 공정관리, 그리고 빈틈없는 위생관리 등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소금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의 소금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 그리고 정성이 더해져 탄생한 영진 그린식품의 소금. 서해안의 깨끗한 해수를 유일해 태양으로 증발시켜 얻은 천연령에서 인체에 유해한 소금 속 간수를 제거한 천연 미네랄 소금. 음력 4월 초파일 조금대에 생산되어 쓴맛이 없고 단맛을 내는 최상급 꽃바래기 소금. 해수를 17단계로 자연 농축시켜 갯벌에 천연 미네랄이 함축되어 있는 QH농도 8.5 이상의 알칼리 소금. 천일염과 정제염을 용이하여 정제 과정을 거치고 수분을 증발시켜 칠치한 꽃소금. 황토흙과 대나무에 구운 전통 한방주경. 그 밖에도 제재염을 가열 건조시켜 소금의 불수물을 제거한 구운 소금과 전통의 방법으로 볶아낸 볶은 소금들. 자연과 과학이 어우러진 최고의 웰빙 소금. 영진 그린식품이 만들면 최고가 됩니다. 100여종 이상의 소금 제품들이 영진 그린식품의 전통과 품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족하기보다 내일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영진 그린식품은 한국인의 식탁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인의 식탁을 책임지기 위해 해외 브랜드와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영진 그린식품은 더 좋은 소금, 더 다양한 소금 생산을 목표로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신사업으로 이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진 그린식품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드는 기술로 더 넓은 세계를 개척하며 환경과 인간을 생각합니다. 소금을 사랑하는 연부이자 고객을 사랑하는 기업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 클린 앤 푸드 영진 그린식품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엔진 그린식품의 교리기 영진 그린식품은 수준으로 시각 세계였습니다.